안녕하세요. 2024 선문항공 예비 승무원 미덥 데이의 1일 리포터를 맡게 된 SBS 방송국 배신우, 홍보대사 써니의 마영태입니다. 오늘은 선문대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포함해 항공실습실 체험, 그리고 승무원 체험들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씽! 양식을 먼저 해주세요. 양식을 먼저 해주세요. 굉장히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선문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책 읽듯이 읽으셔서 조금 더 반전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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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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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이렇게 선문대학교 예비 승무원들 체험을 끝마쳐봤는데요 저는 오늘 비행기에서만 보던 거를 직접 해보니까 어렵기도 했지만 너무 재밌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으로 해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았고요 승무원들 준비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으니까 선문대학교에 와서 꼭 체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항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승무원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 선문대학교에 오셔서 함께 꿈을 이뤄봐요 안녕